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큰일 난 아줌마 아니지 큰일을 낸 아줌마 있어가지고 평소보다 빨리 급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긴급으로 우리가 또 이런건 못 참잖아요. 진짜 인실 그겁니다. 봅시다. 제목 아니 우리 아이가 그까지 차 좀 긁었다고 감히 귀한 내 새끼 끼를 팍 죽이길래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구요. 그래서 알았다 다 물어줄게 꺼져 했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슈퍼카가 뭐에요? 원제 차를 긁었다는데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다른 사람이 제 차를 긁었는데요.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인지 세상 참 이상합니다. 사실 이 차가 제가 뭐 평소 잘 타지도 않고 워낙에 시끄러운 녀석이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것과 좀 떨어진 유료 주차장에 월결제를 하고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곳 관리 직원분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분 말이 그래요.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나뭇가지 묶인 거? 뭐 쌀이 빗자루? 아 이게 전화로 대충 들여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걸로 제 차를 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 긁혔습니까? 하고 다시 물어봤더니 뭐 페인트가 까진 건 아니고 하얀 기스들이 좀 생겼대요. 뭐 솔직히 완전 파인 것도 아니고 또 상대는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를 상대로 시끄럽게 부산 뜰긴 싫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제 대신 혼을 내고 보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더 흘렀을 때 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리고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고 사장님 많이 바쁘실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잠시만 들러가지고 저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며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시더군요.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어? 아니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다시 물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그 주변에서 어떤 여성의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게다가 이거는 보통 고함이 아니라 거의 발악 같았고요. 정확히 들린 건 아니지만 강한 욕설도 분명 들렸어요. 그래서 아 뭔가 사다리 났구나 싶어가지고 얼른 달려갔더니 가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상황은 대충이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을 드린 대로 직원분이 아이를 혼 좀 냈는데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이걸 다 말을 했고 그랬더니 아이 엄마라는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난리를 치러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직원분은 어쩔 줄 모르는 말 그대로 딱 패닉 상태였고요. 보고 있는데 진짜 기도 안 채우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죠. 이거 보세요 아주머니 여긴 골목길이 아닙니다. 엄연한 유료 주차시설이고 많은 차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여기 일부러 들어와가지고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못을 했으면 그걸 훈계하고 또 가르쳐주어야 하는 게 바른 어른 아닙니까? 게다가 제가 금전적인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잘잘문만 알려준 건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찾아오기까지 해서 난리를 칠 일입니까 이게? 이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또 미친 듯이 소리를 빽빽 지릅니다. 그래 뭐 이 새끼야 어? 기스난 거 그게 그렇게 대단해? 내가 수리해주면 될 거 아니야 니들이 뭔데 감히 우리 귀한 자식한테 지랄들이야 등등등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데 실제로는 더 했습니다. 제가 많이 순화한 거예요. 이건 뭐 아예 말이 안 통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계속 끊어버리고 자기 할 말만 끊임없이 반복하고 물론 다 욕설이고 고함이죠. 옛말에 싸움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 아주머니는 그걸 맹신하는 건지 고함이 멈추질 않더군요. 절대 안 멈춰요. 그래서 결국 그냥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원하니까. 아주머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차주입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 할아버지께 혼내달라고 부탁한 거니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주인인 제가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으니까 화 푸세요.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엄마 옆에 있던 그 아이한테도 꼬마야 미안하다. 라고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차는 아주머니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입구를 시킨 후에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제 생각이 짧아서 아이의 길을 죽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더 사과를 했으며 저 때문에 괜히 욕을 먹고 피를 본 직원분에게도 죄송합니다. 어르신. 이렇게 정중히 사과드리고 왔습니다. 아 물론 이게요. 그렇게 큰 기스는 아닌데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참 씁쓸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야박한 세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참 그래요. 일단 내일 셀프카 예약했고 차는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진 이게 긁은 건데 중요한 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찍혔어요. 찌그러졌죠. 파이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게 보이십니까? V10 이게 어떤 차냐? 이 차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2억 5천만 원 하네요. 2천 5백만 원이 아니고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끌 끌 끌 상황을 보니까 진짜 어질어질 아니 아찔하네요. 오지게 참고해가지고 그 아줌마의 기도 팍팍 살려주세요. 됐으니? 일단 셀프카 불러서 보내기로 했는데 이게 참 기분이 뭔가 이상하고 되게 찝찝하고 그렇습니다. 허허 2번 그 아줌마 은혜를 원수로 갚네요. 금융치료가 답이지 아마 남편이 때려 죽일 거야. 3번 사과까지 했으니까 이제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수리비는 물론이고 렌트비까지 싸그리 참고해버리세요. 2번 이야 저 아줌마는 말 한마디에 천량 빚을 얻었네요.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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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렬걸 아니 아이는 뭘 모르니까 그렇다 쳐도 저 아줌마 진짜 웃기네. 따지러 갔을 때 분명 차를 눈으로 봤을 텐데 상대를 좀 봐가면서 난리를 치든가 해야지 느낌이 안 오나 보면 야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통쾌합니다. 생각만 해도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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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거기 같이 있던 수십분 동안 말을 몇 마디 못했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그걸 자르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했던 말만 반복 해대고 마치 이건 어릴 적에 뒷집아이와 말싸움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벽보고 싸우는 느낌이지. 끌 끌 끌 2번 그런 뒤에 저 아줌마 속으로 역시 나는 말빨이 좋아 아무도 나에게 못 당하지 내가 이겼어 이렇게 뿌듯해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우섭네요. 3번 좀 있으면 분명 또 따지러 올 겁니다. 아니 어린애가 그런 걸 가지고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하고 후기가 정말 기대돼요. 꼭 써주세요. 4번 보니까 아우디 R8 같은데 경찰 부르지 그랬습니까? 여하튼 이번 참에 확실한 금융치료 제가 부탁드립니다. 쓰니 되 됐으니 뭐 당장 수리해 주겠다면서 욕을 하고 연락처를 주길래 내일 셀프카 불러서 보내기로 했어요. 대차도 바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끌 끌 끌 5번 와 저 아주머니 혹시 R8인 거 보고도 저랬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거요. 뭘까? 재벌인가? 그런 건가? 끌 끌 끌 되 됐으니 아니요 그 아주머니가 제 차는 안 봤어요. 1층 관리 사무실에서 계속 실랑이만 하다가 도무지 대화도 안 통하고 게다가 저보다 나이도 훨씬 아래인 것 같은데 계속 반말하고 욕설에다가 거기다 그 직원분은 어르신입니다.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코앞에다 얼굴 들이밀면서 소리 지르고 수리해 주겠다. 우리 아이 기죽인 거 당장 사과를 하라고 바락을 하길래 그렇게 했던 거고 또 번호를 주길래 수리 비용과 대차 기타 비용 등 청구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와버렸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음료수 사들고 그 관리소 할아버지한테 가져다 드렸는데요. 이때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제가 가고 난 뒤에도 한참을 더 쌩 난리를 치다 갔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볼 되는 분한테 5번 뭘까 저 아줌마 혹시 보험 오지게 많이 들은 거 아니야 내 댓글 아마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들었을 겁니다. 애들 보험에 달려 있거나 아니면 부모 보험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들어 있으면 자부담은 한 20만원 최대 1억까지 배상 실손됩니다. 두 개 이상 보험 해당 특약이 있으면 자부담도 없는 거고요. 2번 저도 이것 때문에 저렇게 큰소리 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3번 일상 배상 책임은 과실만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분명 거절될 겁니다. 또 렌트를 하면 롤스로에서도 갖고 올 수 있죠. 저 정도면 끌 끌 끌 끌 4번 맞아요. 일배 책은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차를 긋거나 찌그러뜨리는 그런 거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이런 고의적인 행위는 보상 절대 안 해주죠. 고로 저 아줌마 완전 알된 거야. 끌 끌 끌 대댓끌 하아 나는 저 아줌마 남편 반응이 너무너무 기대된다. 근데 자기야 이거 무슨 차야? 이혼 절차 그렇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남편분 등장합니다. 남편 반응 그건 2부에서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